현우 분, 현우 분, 내 말 들려요? 현우야, 엄마야, 현우야 현우야, 현우야 엄마야, 엄마 여기 있어 현우야 그래, 현우야 우리 현우 살았구만 현우야 현우야, 정신이 들어? 아버지, 현우야, 이래서가 여기 어디예요? 현우야, 너 얼마만에 깨어났는지 알아? 어디, 불편한 데는 없어요? 내가... 뭐, 저, 술에서 그래 제가... 술을요? 그래, 자네가 여러 사람 목숨 들었다 놨다 했어 현우야, 고마워 이렇게 기원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떻게 된 일이에요? 지금 오나마 생각하지 마 고맙다, 현우야 아버지야